아무것도 해 주지 마세요. 싫어. 이번엔 당신 뜻대로 해 줄 수 없어. 개시야! 장윤 토라님. 민보 후원 간비. 킬절키. 킬절키. 저도 값다 마음이라고. 신이 진킨이 보이오아이. 마카. 타이거 무달리아 날마다 미니 진킨 보이오기 주로코. 타이거 무달리아 날마다 미니 진킨 보이오고. 타이거 무달리아 날마다 미니 진킨 보이오고. 타이거 무달리아 날마다 미니 진킨 보이오고. 타이거 무달리아 날마다 비단 management. 타이거 무단 vend spaces. 타이거 무달리아 날마다 미니 진킨 보이오고. 타이거 무단ri아 구 more than one sem German行ision. 타이거 무단 yeah. 타이거 무단의 geduc rhy이оном. 가십시오 마을이. 같이 가! 어차피 이걸로 멀리 못 갑니다. 손두름을 살려줘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가십시오 어서. 동주도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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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 진키니 뭐야 할리야. 황족들의 이속을 챙겨주는 뱀 같은 조선 역관이 있다더니 그게 바로 니놈이로구나. 너를 통하면 황궁에서 필요한 물건을 누구보다 빠르게 구할 수 있다지. 필요한 물건이 있으십니까? 하나 있지. 네 시간을 내게 다오. 네 남편이 늘 찾으러 왔었어. 종사관이란 놈이 네 화상을 들고 왔더군. 정말 우리 종사관님이 왔었어. 그런데 돌아갔어. 민현이 딴 놈한테 팔렸다는 소리를 듣고 널 포기했다 이 말이야. 이리 치러주니니 희연병을 저렇게 커 있는구만.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전히 열이 많은가 봐. 남은 그리움은 저 조용 세월 속에 길채기씨 아니 유씨 부인이 심양에 있어. 띵 아 으악! 아이! 살걸까 해서 지저분아! 하! 하! 이가 제 하고서 도대체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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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인가? 달빛에 물어도 대답 나리 나린 나린 장윤 나린 꽃잎이 몇 번 바뀌어도 여전한 나의 맘을 연루라 하는 향을 담아낸다 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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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럴 줄 알았지. 그저 유 씨 부인 일이라면 불부름 옷거리고. 부인은 팔지 못하도록 미리 손을 써뒀으니 상처라도 치료받고 가서 만나봐. 이런 곳에서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소. 조선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잘 살았어야지. 불안듯이 떵떵거리며 살았어야지. 왜 나를 찾지 않았소? 내가 시명에 있다는 걸 알면서 왜 내게 오지 않고 이런 고초를. 내가 왜 나리를 찾습니까. 난 나리께 도움을 청할 이유가 없어요. 우린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도 난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아무것도 해 주지 마세요. 부담스럽단 말입니다. 싫어. 이번에는 당신 뜻대로 해 줄 수 없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야겠어. 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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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덤비요. 호다시 아쿠아. 덤도 코. 베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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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고단독 도시 신도 주고 오지 오지 신이 지하투리 부었고 두둑이 뭐 이 신도 지하투리 부었고 시 우리 집 버느라 달로 더 털어 이 와카 니놈 눈깔에 돈을 쑤셔준 연우에 데리고 간다 내, 내, 내 내, 내 신도 주고 내놓겠습니다 다, 다, 다 데리고 가십시오 총나라 후보에서 총영사만 발급받으면 속한이 마무리됩니다 순수단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오 아무 걱정하지 마시오. 속은 좀. 아니, 괜찮습니다. 내가 뭐 실수한 건 없어. 내 호부에 가해치기를 해 오겠어. 아, 이 새 옷 또 한 번 준비해 오지. 네, 예수, 잠시만. 고맙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야. 내가 고마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것 같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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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이 털어살간 수르시아 맛이 보더만 와카 이제는 그리 못하지 이미 내 시녀인걸 죽이든 살리든 내 마음이야 설혼이 설간 사악든 안 불러오지 어지리 잡합 집어오봐 알아들어 시 아이 모아코 거로나콘 왜 포로로 잡혔는데도 안 죽었는지 모르셔 내가 죽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날 살리려고 애쓴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생각해서라도 악착같이 살 거야 만약 네가 날 죽이면 너도 가만 안 둘 거야 바트라하쿠옵시카샤쿠 어전 바르기알라모우모씨 우르글렘비더러 흠 입이 거칠군 난 며칠 세자 저하의 심부름을 떠납니다 해서 당분간 내가 보이지 않더라도 멍심 놓지 마시오 위험한 길입니까? 위험은 무슨 오면 확률께서는 자의로우셔요 전화했던 포로시 장관은 피할 바가 아니지요 그러니 날이 날 위해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부탁입니다 그래 내 그리워지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부인은 아무것도 걱정할 것도 없어 그러면 갑니다 민도 던지 우키니 무서이기 있으면 뭐 타치야 우장고 기술 없이 아이는 어전 비 올지 와카 비 우샤타부어 민이 무리부한 거 투카분비오 부를라와 올지 와카 우샤타부어 민우 어전 비 올지니 차포와카 부를라와 와카 소르치 우샤부모 우바더 올지니 오호 민이 안갈라 올지니 오호 우샤부피 날마사 우머시랍두 투투치머 기순 사라쿠 오바더 압시 우리 부한 거 봐 얄게 할란비오 언타카 묵던 더 우샤부어 소로니 허허사 도르기 살가니 아둑기야부모 시문 사치부모 할랍피 니머쿨로 구헌거시란비 어전 어전 어전이 톱톤도 어치 얼어 무리부완고 압카이 이시나모 어전이 호투리더 우머어덜러부어 고시축하 얼털러 자오야니 허올랍두투아 구서의 기술로 치앙가의 탓이야 민도 기술로 허허하고 목숨을 건 내기사냥 뭔가 있어 불길해 가지 말자 어?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내가 유씨 부인이 잡혀온 일을 전한 걸 평생 죽도록 후회하게 해야겠어? 후회라니 니가 날 살렸는데 부인이 잘못되면 부인이 잘못되면 난 죽어 저 포로를 먼저 잡는 이가 이기는 거야 내가 이기면 너도 살고 여자도 산다 대신 저 여자는 평생 내 종이 될 거야 만일 니가 이기면 여자는 속환시켜주지 대신 너는 죽어 둘 다 사는 길을 택하겠어 니가 죽는 길을 택하겠어 전하 전하 내가 널 죽이지 못할 것 같나 글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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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토라님 안돼 안돼 글씨야 글씨야 넥 Shift 골또 쉼 기다리 곧 이준 therapist 즐거워 듣고 서울대! 내가 이겼어. 이젠 됐어. 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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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 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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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이 여권이 죽었다면 너도 무사하지 못해. 살아선 니년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저주하고, 죽어선 니년 꽃마다 나타나서 저주할 거야. 그러니 이 여권은 살아있어야 돼. 말해. 이 여권이 어디 있는지 말해! 내기해서 줬으니 널 속환시켜주지. 내가 약속을 지키는 건 이장현을 얻기 위해서야. 두고 봐. 언젠가 이장현은 내 것이 될 테니. 내가 약속을 지켜주지. 고인. 고인. 나리. 제가 속관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리에 너밤입니다. 가득히 이 맘을 채운 이 환기가 더욱 번져 간다. 해달팜 내 마음을 알아